오늘 그라가스 한 번 해봐야겠다 이번에 선제공격 그라가스 한 번 해봐야겠다 성공 그라가스로 쿨감빌드 한 번 가보죠 오늘 산타 그라가스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자 하자 어 자크네 큐 찍고 가야지 연운 들고 가야겠다 놀라운 사실 연운을 가고 만화 관련된 룬을 두 개나 갖는데도 불구하고 그라가스의 만화는 부족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 성공을 든다고 해서 무조건 급딜 가는 건 아니고요 돈만 벌고 풀감 가서 CC기 넣는 느낌에 그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최근에 뜨는 연운 밤수 꽤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밤수로 갈 거고요 리안들이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은데 리안들이 안 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님 어차피 이거 맞추기도 되게 어렵고 주문력도 살짝 딸리면서 체력 300이 너무 커요 그라가스한테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칠원 뜯었다 칠원 뜯었다 꽤 잘 뜯리는데 아 뭐야 못 먹었어 와 두 개 못 먹었어 이러면은 돈을 왜 뜯음 미니언이나 먹을 것이지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뭐지? 아이씨 뭐야 이거 안 뜯었네 이거 배치기 끊을 수 있을텐데 상대 자크로 아 자크 이제 날라오는거 끊을 수 있거든요 아니요 그래 이런식으로 흐흐흐흐 여기에 있으려고 하는거 같거든 못쓰게 해내야겠다 해보든가 너 이 쓰고 싶지 이 자식아 아이고 못쓴었다 아아이 끊었어야 했는데 끊어주고 와 진짜 이 악물고 집안간다 진짜 개같은 놈 어 뭐야 못끊었네 에잇 야 이 악물고 집안가는거 진짜 꼴보기 싫으네 맞숨팔 다채워서 마나 조금씩 참 5초에 10정도씩 추가로 차네 흐흐흐 오케이 오케이 퐁냥 그렇지 자크라서 그런가 180원에 마법의 신발도 뜨면은 300원 번거고 unquote 아이 아 아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저쪽으로 가가지고 그렇지 와 초장거리궁 쓸데없이 존나 잘 맞춤 좋아 아 너 너무 잘 껬는데 갑자기? 끊어버리고 그렇지 이제 좋은데? 아니 왜 이럴까? 아이구씨 어? 참 잘했어요 또 오겠다 잘게 또 온다 왜그럴까? 왜그럴까? 아이씨 이제 그거 있다 패시브 아 살 수 있었는데 밀어도 돼 밀어도 돼 다음템 바로 대천사나 우츄 가줄게요 우츄 끊어버리기 이게 뭐하냐 끊어버리고 나이스 야 멍 때린 거야? 아니면 멍 때린 척 한 거야? 자크 오면 그냥 몸통 박치기 하면 됩니다 태워야지 나이스 패천사 들어갔음을 만만하게 보지 말란 말이야 무려 500원이나 뜯었어 벌써 자크가 이게 좋아 만만해가지고 어? 흐하 cause 아하하 개굿겨라 아 beb 맛있다 시식이 너무 너무 맛있게 먹었어 지금 이속 올라가기 어어 씨 가자 쯧 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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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술통 너무 맛있구 이거 우츄까지만 버텨보죠 여러분들 우츄 나오면 진짜로 맛있거든요 그라가스는 유성보단 이게 낫다 진짜로 그니까 그 내가 이전에 했던 파랑말파 했던거 있잖아 그거 느낌이야 근데 조금 더 돈을 잘 버는 흠 아쉽고 67원 나름 각도기 잘했는데 진짜 큐데미지 이제 약해졌죠 이때부터는 W가 더 락을 잘합니다 죽이고싶다 튈게요 일단은 전남기 이러면 안되지 흐흫 흐흫흐흫흐흫 흐흐흫흐흐흫 좀 놀아볼까 한번 뭐야? 쭉 아니 벌써 시시기가 이상한데? 그쵸? 풍 풍 풍 풍 풍 풍 풍 풍 우츄 체감 좋은데요? 라인전 이후에 난이도가 생각보다 있어 왠이 그라우스를 안하는게 아니에요 아이씨 나 무섭스 안되면 안되면 아 이거 아이씨 어떻게 해야될까나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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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배치게 그렇지 이거 이렇게 밖에 못해 바론? 해보자 해보자 자크 던졌다 배치게 배치게 그렇지 할리만 자르고 나면 진짜 괜찮네 아이씨 나 갈게 어 아아아아아 아아아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배치게 아우 됐다 아이씨 끝내 아빠 끝내가니 빨리 바론 먹어 바론 어떻게 못끝내 못끝내 바론 먹어 바론 어이씨 어이씨 일단 이거 사 끊었고 보냐 한번 빨리 빨리 았다 그렇지 조여르 산 이후 ories 아아 말도 안돼 체 무한배치 appointment 이 똥 지금 블링 enhance oten 힘들어 혼자 있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